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9월 달력은 알록달록합니다. 빨간 글씨가 연달아 있으니까요. 추석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네요. 유년시절의 추석을 떠올리면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은집 작가님의 꽁트 3편입니다. 이은집 작가님의 꽁트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절로 나오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유쾌해집니다. 명랑한 작품이죠. 제 고향은 충청도이기 때문에 작가님의 작품을 낭독하는 게 친숙하고 편안합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추석님 어서 오십시오. 음해나? 아이고나 여보. 여보.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참말로 좋겠네잉. 4일 연휴가 아니라 한 열흘은 들입다 쉬고 놀고 헝커신께 말유. 그토록 기나긴 폭염과 열대야의 지긋지긋한 여름을 보냈는데 마치 심보 사나운 예쁜 아가씨가 싹 변심하듯이 어느새 아침 저녁엔 제법 선들바람이 부우는 9월 초순에 마누라가 주방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며 이처럼 호들갑을 떨어오는 말이었다. 아이고 팔순 넘은 할매가 웬 호들갑이요? 올 추석 연휴는 4일인디? 무슨 열흘을 쉰다고 그런 허풍을 떠는 거요? 이에 나도 달력을 바라보며 대꾸하자 마누라가 이런 엉뚱한 대꾸를 해왔다. 아이고 안 그리우? 올 추석 연휴의 빨간 글씨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이지만 보나아마나 개인 직장에선 앞당겨 13일 금요일부터 휴무에 들어가서 19일 목요일과 20일 금요일은 22일 일요일을 대체 휴무로 꼬다 써서 22일까지 무려 열흘간 추석 연휴가 될 거 뻔하지 않으냔 말이요. 아닌 게 아니라 문예잡지 발간을 하는 내가 보면 충무로의 출판사나 인쇄소에선 추석이나 설 연휴가 다른 직장에 비해 4, 5일씩은 더 길었던 것이다. 음, 당신은 추석 연휴를 늘려 놀려고. 벌써부터 김칫국 마시는구먼? 아유, 그런 소리 마슈. 이번 여름은 열대야가 최장이라지만 그래도 추석이면 제까지 무더위가 더 버티것슈? 그런께 추석님 어서 오세유. 허구 빌게 되지유. 마누라의 이런 소리가 아니라도 어느새 2024 추석 명절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음, 이래서 추석 명절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했거지? 암유, 뭐니뭐니 해도 우리나라 명절 중엔 설 보담도 추석이 더 즐거운 명절이지유. 날씨는 소수러구, 객지에 나가 있던 식구들까지 모두 모여 핵곡식 핵과일로 차례 지내고 그냥 즐겁게만 보내는 추석이야말로 부담없이 월매나 좋으냔 말이유. 마누라의 이런 너스레를 듣는 순간 나에게는 어려서 내 고향 청양에 살 때 추석의 추석들이 떠올랐다. 아버지, 야, 인집아. 영전뜰 노네 노인벼가 추석 잘 새라고 누렇게 익었겠지? 형, 야, 올해는 참새들도 햇볕을 쪼아먹지 않아 벼 아까리가 축축 늘어졌네유. 그리하여 우리 바깥 마당에는 멍석 위에 벼 홀대가 놓여지고 뚜렷게 익은 노인벼를 훑어서 햇볕에 말려서는 절구로 팡팡 찌어 햇손평과 차례상 매일을 지을 쌀을 만들었던 것이다. 어머니, 아유, 지아부지, 청양장에 가서 추석 차례상 재물을 사오셔야 주. 이리하여 우리 집에는 벌써 추석상 재물도 마련되었고 우리들은 추석날 며칠 전부터 집안에 대청소를 했는데 항상 이건 내 차지가 되었던 것이다. 어머니, 예, 예, 은지 봐. 마루 밑부터 뒷격까지 쓰레기 싹 치우고 마루도 번질반질하게 닦아야 해요. 알았지? 그런데 이런 잔소리와 대청소에도 꿀먹은 듯 내가 싫단 대꾸를 안 했던 건 어머니께서 말 잘 듣는 자식에게 먼저 추석 빔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다. 어머니, 에이유, 은집이던 밥 먹은 건 다 어디로 가고 이리 키가 크질 않느냐. 그런께 넌 작년에 입던 추석 빔을 빨아서 대림질해 입고 키가 큰 애들이나 새로 만들어 주어야겠다. 이렇게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셔서 나는 어찌나 속이 상했던지 달 뜨는 밤에 감나무 아래에 가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것이다. 누나, 근디 서울에서 미군부대에 댕기는 네 큰성은 올해에는 또 어떤 추석 선물을 사오려나? 궁금해서 못 견디겠네잉? 우리 큰 누나가 이런 소리를 꽁냥거리는 건 큰형이 누나들에겐 추석 선물로 동동 구름을 사오기도 했던 것이다. 남편, 에잉? 난 연필만 사오지 마시고 연필깎기도 사다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 암튼 그 시절의 추석이면 우리 집은 서울에 사시는 큰형이 이런 학용품뿐 아니라 어머니에겐 나일론 저고리를 아버지에겐 국방색 애투를 선물하시고 아홉 명이나 되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는 양말이라든지 암튼 갖가지 추석 선물을 사오셨으니 동네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면 마을 동무들은 부러워서 입을 삐죽거렸고 그래서 우리 집안만 추석 선물의 기쁨을 독차지한 기분이었던 것이다. 여인 에휴, 저 양집 등 은지빈에는 좋겄어. 올 추석에도 큰아들이 서울에서 온갖 선물을 리꾸사꾸로 가득 사왔다지 뭔가믄. 내가 이런 추석의 추억에 잠겼는데 마누라가 다시금 엉뚱한 소리를 해왔다. 여보, 올 추석엔 아들도 분가해 추석 용돈도 가져올건디 당신은 나한테 얼마나 쏠거유? 맨날 신사임당 두어장인디 지금은 돈을 뜯어가는 식구도 없고 하니 한 열 장만 봉투에 담아 턱 한번 내봐 보시유. 아휴, 그걸 생각허니께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네유. 추석님, 어서 오세요. 호호호 꽃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여보, 참 굿뉴스인디유. 우리 앞집에 아주 멋진 사람들이 이사왔네유. 그냥 한마디로 꽃집이 왔다구나 할까요? 호호호 요즘 때아닌 코로나에 재유행으로 난리인데 얼마 전부터 나도 세미나를 다녀온 후에 온몸이 쑤시고 콧물이 나면서 열까지 올라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 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감기몸살로 판명되었으나 그래도 한동안 큰 고생을 했는데 마누라가 뜬금없이 건네오는 말이었다. 에잉? 그게 뭔 소리요? 앞집에 꽃집이 이사를 왔다니. 예, 글쎄 부부가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데 마치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부부 탤런트처럼 멋지게 생겼고요. 유치원생인 듯한 남매 아이들도 어찌나 이쁘게 생겼는지 이사 온 집 식구들을 본게 마치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꼬찍하더란 말이지요. 음, 젊은 부부의 아이들까지 그 또래 땐 모두 꽃처럼 예쁘지 뭘. 우리 집도 애들 유치원 시절엔 새집을 살 때 주인 아주머니한테 그런 소릴 듣지 않았던가. 야, 허긴 그래서 주인집한테 애들이 극성맞다고 쫓겨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집에서 새를 살기도 했쥬. 역시 사람이나 꽃이나 예쁘게 생겨야 사랑을 받는가 봐유. 암튼 마누라의 이런 얘기를 듣고 앞집의 식구들을 보게 되었는데 빠뻘이 한다는 부부의 출퇴근 때 어쩌다 마주쳐보면 정말로 드라마에 나오는 부부처럼 멋지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정말로 아역 배우들처럼 깜찍하게 예뻐서 당장 까까를 사 먹으라고 용돈이라도 주고 싶을 만큼 귀엽게 보였던 것이다. 아유, 여보, 우리 집 남매도 아이를 가졌다면 얼마나 예뻤을까. 군디 무슨 팔자루 둘 다 애들이 없으니 우린 할배 할배 노릇도 못해보고 한세상 끝나게 생겼으이. 이런다의 푸념에 마누라가 깜짝 놀라며 대꾸해 왔다. 여보, 그런 소리 말아요. 사위 며느리 들을까 무섭네. 손자 손녀 없는 것도 다 팔자 소관일 텐디 이를 한탄하면 무슨 소용이유. 다행히 앞집에 이런 꽃같은 사람들이 이사 왔으니 구경이나 하면서 살아요. 이리하여 우리 내에는 어쩌다 마주치는 앞집의 부부와 아이들에게 대리만족을 하면서 사는데 순간 나에게는 문득 어려서 내 고향 청양에 살 때 이처럼 꽃가지 예쁘던 정자나무집 식구들의 추억이 떠올랐다. 여인 1 아이고 정자나무집에 이번 가을에 새로 들어온 며느리 애기가 어쩌면 그리도 선녀처럼 이쁘대유. 여인 2 얼라 누가 아니랴 삼당같은 머리에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모습은 짜르르 빛이 나구요. 옥색 치마에 노랑 저고리를 받쳐입고 자주 옷고름을 여민 모습은 선녀가 따로 없당께유. 여인 1 아이고 그 세대계 그 신랑이라고 헌칠한 키에 명주 바지 저고리를 입고 분홍 도포까지 걸친 모습은 아마도 옛날에 정승댁 도련님이 그랬겠지요? 일제시대를 벗어나 해방을 받고 6.25 난리가 나기 직전에 당시 시골은 조선시대처럼 옛날이었는데 암튼 정자나무집 식구들은 이처럼 딴 세상 사람들 마냥 아름다웠던 것이다. 여인 여인 에휴 우리처럼 돼지울 같은 집에서 여러 식구가 뒹구는 사람들이야 명생만 인간이지 짐 점생이랑 다를 게 뭐 있간디 시커먼 피부에 헐어빠진 머리칼은 귀신이랑 똑같당께 여인 여인 암 거기 비하면 정자나무집 식구들은 신선들이 사는 집 같당께 에휴 우리는 언제나 한 번 사람처럼 살아볼라나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시절에는 학교에 가보아도 겉모습은 거의 다 여름엔 삼배 참뱅이에 우통은 아예 안 입은 애들도 수두룩했고 겨울에는 광목을 검게 물들여 바지 저고리를 겨우 꾀 입고 다닌 형편이었던 것이다 아이 1 아이고 넌 왜 맨날 바지 갯말에 손을 찔러넣고 댕기냐 왜 고추가 자꾸 성을 내서 그러는겨 이때 한 아이가 놀려대면 그 동무는 이런 엉뚱한 대꾸를 해서 아이들을 웃게 했던 아이 2 어이구 이가 월매나 듣글른지 자지 까진 곳까지 파고들어 물어 쌓는단 말이여 그래서 미치고 환장 허겄다구 정말이지 그 시절엔 몸에 하도 이가 들끓어서 저녁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바지 저고리를 홀랑 벗고 이를 잡는데 이빨로 잘근잘근 옷을 깨물어 이와 알을 사냥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처럼 고통스런 세상을 살던 그 시절에 정자나무집 식구들은 신선처럼 더운 날에도 부채질이나 한랑거리며 멋지게 살았으니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내가 이런 어린 시절의 고향 추억에 참겼는데 마누라가 한마디 건네왔다 여보 난 엊그제 KBS1TV에서 방송한 2024 파리올림픽 기념 국민 대축제 파리의 영웅들에 나온 메달단 선수들이야말로 어찌나 하나같이 예쁜 꽃처럼 아름답던지 정말 멋지도구만요 당신도 그렇잖요 달걀과 꿩알 여보 당신이 만약 40대만 됐어도 돈을 잘 벌텐데 참 아쉽네 얼마전에 아들의 늦장가를 보내고 나니까 아침식사를 보통 9시가 가까워서야 먹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또 늦은 아침쌍을 받고서 내가 이렇게 입을 열자 마누라가 웬 또 세수 빠진 소리냐는 듯 눈을 흘기며 대꾸해왔다 아이고 평생을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부엌에서 솥뚜껑 운전만 해온 전업주부인 내가 무슨 수로 돈을 벌어요 아 내 말은 달걀 하나 가지고도 몇 가지 음식을 만들어 내니까 하는 말이요 뭐라구요 그렇잖아 달걀 한 판 사오면 계란찜 달걀 후라이 계란말이 계란 장조림 달걀 장국까지 끓여주니 그런 음식 솜씨로 젊었을 때 동네 골목에 작은 식당을 차렸어도 아마 쏠쏠하게 돈을 긁어 모았을 거다 아니유 암튼 내가 이렇게 옆연내의 음식 솜씨를 칭찬하자 그제야 옆연내가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대꾸해왔다 학이사 나도 그런 생각을 안해본 건 아니지유 근데 당신이 학교 선생이었으니 사모님 체면에 허 참 체면이 밥 먹여주나 하지만 이제 당신도 70줄에 올라섰으니 다 쓸데없는 소리고 실은 달걀보다 더 맛있던 알이 생각나서 해본 소리요 뭐유 달걀보다 더 맛있는 알이라뇨 응 내가 초등학교 시절 고향에 살 때 우리 둘째 형이 산에 가서 논에 넣을 떡갈나무 잎을 베어왔는데 그때 꽁알을 잘 주어오더라고 그랬다 벌써 50여 년 전 추억인데 그땐 비료가 귀해서 모를 심을 논에 산에서 도토리 나뭇잎 이나 떡갈나무 잎을 베어다가 걸음을 했는데 이때 산에는 꽁이 알을 낳을 때라서 가끔씩 꽁알을 주워왔던 것이다 하지만 꽁알은 달걀보다는 훨씬 작고 알록달록 무늬가 있었는데 당시 암탉은 키우지 않은 우리 집에선 바로 그 꽁알이 달걀 대용으로 찜을 쪄먹어 별미가 되었던 것이다 당신도 고향에 살 때 꽁알 찜을 먹어봤어 난 지금도 둘째 형이 산에서 주워온 꽁알을 어머니가 작은 투가리에 조를 송송 썰어넣고 쪄주신 그 맛이 아직도 영 잊히질 않는데 아이고 그래서 또 재래시장에 꽁알을 파나 찾아보란 말이오 암튼 당신은 서울살이 60년이 넘는데도 어째 그리 소시적 얘기만 하는지 원 글쎄 나도 이젠 늙어서 저세상 갈대가 됐는지 요새는 맨날 고향 추억만 떠올린다 님께 이리하여 오늘은 엉뚱하게 내 고향 청양에서 초등학교 때 꽁알 추억을 여편네에게 늘어놓게 되었는데 바로 저녁식탁에 다시 계란찜이 올라왔던 것이다 아따 아침에도 계란찜 저녁에도 계란찜 한약도 재탕은 약발이 떨어지는디 또 같은 계란찜이요 그러자 옆엔네가 하얗게 눈을 흘끼며 약을 올리듯 대꾸해왔다 아니 당신 눈에는 그게 계란찜으로 보이유 하도 꽁알 타령을 하길래 뭐요 그럼 이게 꽁알 찜이란 말이요 꽁 농장이 있다더니 꽁알을 팔아요 네 꽁 꽁 대신 닭이라기에 메추리알을 사왔다오 메추리가 더 꽁을 닮았자 호 호 호오 265 호호 음 الح 호호 호호 이은집 작가님의 꽁트 세 편 잘 감상 하셨는지요 읽다 보면 미소가 나오고 마음이 밝아지고 유쾌해집니다. 명랑한 꽁트죠. 더위가 한풀 꺾이고 9월이 오더니 곧 추석이 오고 있군요. 유년 시절 추석을 참 많이 기다려왔었죠. 가슴 속에 풍요로운 생각을 하면 풍요로운 추석이 되겠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땅독을 허락해주신 작가님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